한성원이 배를 타고 보물섬으로 향해요 그러나 바로 아래 있어요 알록달록 반짝이는 바다의 보물 또 다른 선원이 배를 타고 보물섬으로 향해요 그러나 바로 아래 있어요 알록달록 반짝이는 바다의 보물 어여쁜 서머니 배를 타고 보물섬으로 향해요 그러나 바로 아래 있어요 알록달록 반짝이는 바다의 보물 모두가 다 함께 배를 타고 보물섬으로 향해요 그러나 바로 아래 있어요 알록달록 반짝이는 바다의 보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wait kids!